안녕하십니까 앰스톤 배민석입니다. 여기는 대전 소재 버드네 아파트 입니다. 여기에 저희 앰스톤 장비 설치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 버드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쪽에 모니터가 이렇게 NDS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쪽에 CMS가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NDS 솔로가 다 이렇게 모니터 하나 다 연결되어 있고요.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MVR, MVR 6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트워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지금은 IP월로 다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MVR에는 모니터를 연결 안합니다. 전부 다 보시는 것 같이 랜 케이블 그리고 파워 케이블만 띵 들어가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버드네 마을 지금 설정을 다 기본 설정을 끝냈고요. 네 카메라는 약 600여 대가 좀 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지하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거리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월에 대해서 지금 되게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대전충청지사 권용 대리입니다. 인사 한번. 안녕하세요. 앤서 대전충청지사 팀장 권용 대리입니다. 네 잘 부탁드립니다. 자 한번 월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. 여기 전체 한번 기본 이게 기본 화면이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랑 현관만 띄워 줘 보시겠어요? 네 이렇게 바로 전체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위에도 바로 글자를 이렇게 작게 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이렇게 113동 127동 엘리베이터랑 현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은 놀이터. 이렇게 놀이터 부분만 전체로 이렇게 전체 다 컨트롤 할 수 있게. 이쪽은 놀이터. 이쪽은 스카이뷰입니다. 전부 다. 네. 스카이뷰 화면을 전부 다 모아서 또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. 다음이 원격 화면. 이게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CMS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을 전체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바로 띄웠네요. 이렇게 지금 CMS에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. 검색 한번 해 보시겠어요? 네. 보시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전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검색. 확인할 거라 저희가 검색을 한번 올려주세요. 그냥 하나면 확대. 하나면 확대. 네. 검색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이렇게 검색을 갖다가 바로 하면서. 시설준도 좀 넣으면 플레이 하시고. 하면서 이렇게 바로 전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봐주세요. 이렇게. 네. 바로바로. 이렇게 해놓고. 이게 원격 화면입니다. 내리시고요.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고. 이제 입출차. 영상 저희 아파트에 입출차가 여기 좀 많아가지고. 여섯 군데인가요? 여섯 군데 전체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따로 이렇게. 여섯 군데 차들이. 들어오면은 정방향. 나가면은 역방향. 이런 식으로. 띄울 수 있게. 역방향. 나가는 건 역방향. 들어오는 차는 있나요? 들어오는 차. 영방향.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.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. 세팅을 하였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이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전체를 여기서 컨트롤을 갖다가. 기본 화면을 누르시면. 바로 전체. 6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이렇게 쫙.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엠스톤 NDS에서 다 출력이 되는 영상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THANKS. 확인.